으 미시카 채널의 미시카 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은 이제 속에 뭘 소개 되려고 이제 영하겠냐면 저번에 제가 소개해 드린 창원 시내버스 중에 20번 때 하고 제가 40번 때 소개 되잖아요 이제 마저 소개 드리려고 저도 이제 오늘 영상이 켰어요 지금 보이신 앞에 보이시는 50번 때에 이제 이제 번호 고요 50번 때 번호 고요 총 5대가 있고 저희 마산에서 50번과 51번 52번 53번 54번 총 이렇게 5대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은 없지만 이제 55번 이라는 버스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고요 예전에 아주 옛날에 있었죠 한 10년 전인가요 어쨌든가 좀 진짜 10년 전인가 진짜 오래되네요 10년 전인가요 어쨌든 10년 11년 전인가 10년 11년 전인가 좀 오래됐죠 그 그 쯤에 이제 있었던 버스인데 지금 여기에는 안보이시지만 지금 그 버스가 없어진 상태라 현재는 그 버스가 없고요 이제 제가 그때 있었을 때 제가 탔던 기억만 나서 예 그래서 이제 정확히 55번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는데 지금은 이제 버스가 없어요 그게 그게 그 아주 옛날에 10년도 좀 더 10년도 더 된 일이라 제가 이제 지금 제가 이제 20대인데 20대 이제 20대 이제 20대 이제 중반 중반 딱 지났거든요 20대 중반 정도 되는데 나 이때 중반인데 이제 제가 이제 10대 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10년 전이다 보니까 제가 10대 때다 보니까 그때가 예 좀 오래됐죠 어쨌든 간에 어쨌든 뭐 10년이면 뭐 강산도 변한다 이런 얘기도 있다 보니까 그 정도 지금 연도가 꽤 오래 꽤 좀 많이 변하셨고 변했죠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그때 그 버스도 생각나고 하세요 나머지 버스도 마저 얘기해 드릴게요 아 지금 보이시는 버스 같은 경우는 50 권대 같은 경우는 이제 마산을 출발해 가지고 이제 마산 경남대 쪽에 출발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제 안개 쪽 인가요 안개 쪽이라고 이제 중리 쪽에 이제 그 3개 쪽으로 가 가지고 하는 쪽인데 에 3개에서 3개 좀 더 들어가야 되는 쪽인데 안개 쪽에 가는 차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주로 신뢰하게 백화점 쪽으로 가는 시내버스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어 이제 마산역 쪽으로 해가지고 마산역으로 가는 건 아닌데 마산역 근처로 가서 이제 이제 중리를 하는 이제 그런 버스 구요 나머지는 다 이제 안돌아가거나 바로 가는 버스 약간 좀 예만 좀 돌아가는 찾아보니까 일반적으로 얘는 이제 또 갈 때도 들어갈 때도 이제 그 중리 삼거리 못가서 있거든요 그가 아 두 척 인데 이제 마산 4 2척 4 중리 쪽인데 이제 2척은 이제 마산 2척을 지나면은 이제 그 이제 딱 갈림길이 있어요 2척을 딱 2척을 이제 버스 정장의 이름이 2척인데 그 2척을 지나게 되면 올라가는 이제 길이 인데 그 올라가는 길에 보면 올라가는 길이 아니고요 이제 올라가시면 온몸 길인데 내놓을 땐 당연히 막히고 어쨌든 어쨌든 이제 올라가시면은 이게 길이 나눠져 있어요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 말 그대로 이거 좌측하고 우측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진짜로 그가 이제 그 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한쪽은 이제 왼쪽이고 한쪽은 오른쪽인데 왼쪽하고 오른쪽이 나눠져 있어요 길 자체가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이제 왼쪽인가요 왼쪽으로 가는 버스 중에 하나 얘가 나머지는 다 이제 오른쪽하고 얘만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좀 이제 이 버스보다 좀 유일하게 그나마 같이 가는게 이거 세대 중에 얘네둘인 것 같아요 유일한 근처까지 같이 가는 버스다 보니까 얘네둘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이제 얘 혼자만 좀 갈림길 좀 좀 나눠서 가다 보니까 이제 좀 거기가 윗구슬골 쪽인가요 뭐 어쨌든 간에 마제곡에 가는 쪽 그 방향이 있어요 거기가 마제곡에 들어가는 방향이 있는데 그쪽 방향 말고 그 맞은편 방향이에요 반대방향 예 어쨌든 그쪽으로 가는 버스 고 5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온 저 제가 저희 집 근처에 오는 버스인데 이 저의 제가 이제 그때 105번 타고 국제주에서 제가 소개해 드린 게 있다 그 근처에 오는 차예요 얘가 얘는 이제 마산 경남대 쪽에서 이제 월용 아파트 인가요 경남대 쪽인데 거기서 출발해 가지고 이제 감천 까지 가는 버스요 마산 쪽에 감천이 안되어 있거든요 감척까지 간 신의 버스요 그래도 77번 보다는 여러 대 있다 보니까 몇 번 탈 수 있는 것 같아요 77번 진짜 한 대밖에 없어 가지고 3시간마다 한대 될 수 있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얘가의 그 50원 같은 경우는 77번 보다는 조금 이제 시간이 이제 뭐 그렇게 조금 이제 많은 건 아닌데 한 이제 한 한두 한 시간인가 한 한 시간 가시아 반영 차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인치 7번 보다 좀 타기가 쉬워요 얘 같은 경우 임재한 이제 두세대 정보 있어 가지고 4 거에 이제 두세대 정보 있어 가지고 기본 에 최대 세대 정도 되나요 뭐 어쨌든 가지고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그 정도는 돼 가지고 이제 77번 보다는 그래도 좀 탈 수 있는 편이구요 그리고 52번 같은 경우는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운동장 홈플러스 쪽 해가지고 신세일 백화점 하고 홈플러스 쪽 해가지고 이제 마산에서 출발해 마산 경남대 쪽 똑같아요 다 같은 내에 출발 하거든요 다 같은 내에 출발하는데 명출발 해가지고 이제 신목 이란 데 가요 마산 쪽에 신목 인가요 중리 쪽 가는 신목 쪽으로 가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니 안개 이제 감천 신목 안성 이고요 이제 마지막은 이제 마산 대학교 이렇게 이게 제가 말씀드린 데가 다 저희 창원 시내버스 중에 이게 마산에서 이제 중리 쪽에 왔다 갔다 하는 차들이에요 전부 다 그리고 5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똑같은 데 다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53번 같은 경우 안성으로 가는 버스 마산 안성 그 중리 쪽에 안성 인가요 어쨌거나 안성으로 가는 버스예요 52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목으로 가는 이제 버스고요 그래서 이제 50번 하고 51번 52번은 이제 경 그 3개 쪽으로 다 가는 이제 마산 3개 쪽으로 다 가는 이제 차량이고요 얘네 누리는 마산 호기 쪽으로 가는 차량이에요 마산 호기 523번 같은 경우 마산 경론대에서 출발해 가지고 안성 쪽으로 가는 거예요 네 호기 쪽은 이제 호기 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마산 쪽에 호개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중리 쪽이니까 호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얘 같은 경우 운동장으로 가는 버스 유일하게 중리에서 유일하게 운동장 가는 버스 중에 하나예요 523번이 나머지는 다 이제 홈플러스나 이제 합성로 쪽으로 가는 방향이겠죠 이 얘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운동장으로 가는 버스에 마산 운동장으로 그래서 마산 운동장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야구장에 새로 지어졌잖아요 거기에 창원 nc 파크 이제 마산구장에 새로 지었는데 이제 거기를 가는 유일한 버스 중에 하나요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없어요 고에 있긴 있는데 고에 이제 100번 때 100번 하고 이제 53번 하고 160번 하고 265번 하고 801번 정도예요 그래서 총 다 썼는데 원래는 801번이 이제 방향이 바뀌기 전에 국제주 쪽으로 갔거든요 회산 다리 쪽 해가지고 근데 중간에 이제 이게 방향이 바뀌면서 이제 운동장 쪽으로 가는 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노선 자체가 일부가 좀 변경된 거죠 노선 일부가 노선 일부가 좀 변경되면서 이제 근데 거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많이 없다 보니까 그 운동장에서는 이제 합성 가려면 100번을 타야 되고요 이제 진해 쪽으로 가려면 160번 타야 되고 이제 호계 쪽이라든지 중리 쪽 가려면 524번 타야 되고요 이제 801번은 이제 창원 가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이제 265번 같은 경우는 마산역 근처를 순환하는 버스예요 마산역 순환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그것도 제가 나중에 나머지도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그 버스들도 이제 다 이제 예 가는 데가 다 달라가지고 거기만 조금 그래요 원래 거기 운동장에는 좌석버스가 없었어요 급행버스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지금은 있는데 원래는 거기 급행버스 없었습니다 원래는 없었어요 진짜 제가 십 몇 년 전만 해도 거기 급행버스 진짜 없었어요 800번 이런 것도 없었고요 그 초반에는 뭐 160번인데 지금 160번인데 원래는 161번이었어요 이렇게 좀 바뀌어 가지고 노선이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게 바뀌다 보니까 이제 지금 160번인데 원래는 161번이에요 어쨌든가 바뀌면서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리는 이제 54번 이제 마산경름대 쪽에서 이제 출발해 가지고 당연히 이제 얘는 마산 대학교로 가는 차인데 예 마산 대학교로 갔는데 유일하게 교도소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이에요 유일하게 유일하게 이제 교도소 근처를 지나가는 차량인데 나머지는 다 교도소 입구까지만 가지만 이제 이 차량만 이제 교도소까지 다 들어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차량을 타면은 이제 교도소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예 마산에 이제 저희 마산 쪽에 교도소가 있어요 실제로 예 거 근처에 교도소가 있는데 워낙 길이 워낙 좁다 보니까 예 뭐 그게 그렇게 뭐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차량이 한두 대 정도 왔다갔다 할 수 있는 도우다 보니까 이제 별다른 문제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이게 차선이 이제 한 차선만 있는게 아니고 차선이 이제 이게 들어갈 때는 이제 양쪽 차선 총 2개씩 있어가지고 4개인데 이렇게 교수 쪽으로 들어가시면은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 차선이 이제 완전히 좁아가지고 진짜 양쪽에 한 대씩밖에 못 다닐정도 진짜 좁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만 지나면은 이제 네본데가 나오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몇 차량이 있긴 있더라고 제가 저번에 한번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이번 년에 한번 제가 그쪽으로 한번 걸어서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너무 좋더라고 자체가 거기 자체가 그래서 유일하게 이제 중리 상거리로 안 올라가고 이제 혹의 그 교수 입고에서 해가지고 교수 안쪽으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수 들어가는 건 아닌데 교수 근처를 지나가주고 이제 가는 시내버스 중에 하나죠 이 버스 자체가 여기 있는 거는 대부분 다 같은 데서 출발해요 같은 데서 출발하는데 이제 이제 중간에서 이제 다 나뉘죠 같은 같이 출발 했다가 어디서 헤어지냐면요 이제 각자 노선인데 50번 하고 52번 하고 하고는 이제 같이 가고요 이제 51번 하고 53번 하고 54번 같이 갔다가 이제 53번은 이제 육황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운동장으로 가시고 이거 두 개는 이제 어시양에서 이제 전부 다 같이 어시양까지 가는데 어시양에서 어시양 딱 지나자마자 헤어져요 그러니까 얘네들 셋은 이제 같이 올라오고 그 삼성 생명 쪽으로 올라오고 얘네들은 이제 오동동 이제 아우진 거리 있는데 그쪽으로 가요 시내베카 등은 자유무역 지역 정모닝 그쪽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얘네들 셋이 같이 이제 삼성 생명 쪽으로 올라가요 올라가서 삼성 생명을 지나자마자 이제 얘는 육황장 해가지고 운동장으로 가고요 얘네들 둘이는 같이 노비산 입구 올라가요 같이 올라갔다가 이제 이제 대부분은 이제 교수 입구 앞에서 대부분 다 만나요 여기 다 대부분 사양도 주소 입구에선 다 만나게 돼 있어 가지고 에 마사에서 다 출발하는 버스 구요 제가 다시 말씀드릴께요 마산에서 안개 마산에서 안개 까지 마산 경롱대 쪽에 출발해서 이제 마사 중리 쪽에 이제 3개를 지나 안개 쪽 하는 이제 버스 구요 50번 버스 51번은 마산 경롱대에 출발해서 감천 쪽으로 가는 버스고 52번은 마산 경롱대에 출발해서 심목 가는 쪽이고요 53번은 마산 경롱대에 출발해서 안성 가는 차량이고요 54번은 마산 경롱대에 출발해서 마산 대학교까지 가는 이제 차량입니다 나머지도 제가 마저 소개 드리려고 이제 하려고요 50번 때 버스는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 이제 뒤에 버스가 많기 때문에 굶음, 바이 40번 스펀트에 출발해